여기가 우리 통용 동피랑 여러분 아시죠? 동피랑 101 다치집이라고 해야 됩니까? 안그러면 해물한상집이라고 해야 됩니까? 해물한정식? 이야 해물한정식? 우리 1차로 먹고 음식이 너무 잘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크기한 음식이 있어서 우리 이강이 가수하고 이강이 가수 또 신랑 되신 분하고 이렇게 우리 구여림 가수하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지금 크기한건데 여러분 이게 뭐라 하시나요? 멸치죠 멸치? 멸치인데 이게 좀 다르다 카네요 청어새끼야 청어새끼 청어새끼? 청어새끼? 나도 이런거 처음 보는데 여러분 동피랑 101 다치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맛있는 청어도 먹고 한번 드셔보시게 아우 특이 또 우리 저 계시는 주인 아줌마 계세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음식도 너무 좋네